B.B.S.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배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저희 BBS는 배화인들의 정서함양과 면학풍토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진리를 지향하는 자세로 대학언론 문학창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6월 4일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배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요리와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는 요리교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취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은 배화인 중에서 자취생들, 혹여나 아니어도 집에서 냉동식품을 이용해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메뉴는 바로 깐풍만두입니다. 만두는 직접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음식이지만, 요즘은 냉동식품으로도 잘 나오고 있는데요. 가끔 냉동식품을 처리하기 힘들거나, 그냥 구워서, 삶아서, 쪄서 먹는 만두가 질릴 때 모두 한 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만두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만두는 밀가루나 메밀가루 반죽으로 껍질을 만들어 고기, 두부, 김치 등으로 소를 놓고 찌거나 튀긴 음식을 말합니다. 원래 만두는 중국 남만인들의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소를 넣지 않고 찐떡을 만두라고 부르며, 소를 넣은 것을 교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위너의 디프런트, 트와이스의 팬시 들으시며, 이 다음에 깐풍만두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just different I'm just different 친절을 바라지만 난 angel and demon 오해는 해로워, 네가 나 때문에 외로워 나도 이해해줘, baby 표현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돼 네 가슴에 총을 쏴, 이기적이야 그래 난 나쁜 놈이야 미래를 점쳐봐도 나 땜에 찍히는 콤마 그래도 있어줘, 날 버리지는 말아줘 맘은 다르지 않아, I'm for real 넌 하나 입을 마치고, 난 그뿐이라고 조금만 떨어지라고, 왜? 너가 내 품으로 들어와 느껴도, 껴안아주지 않는 나 넌 장난치냐고, 우리 사이 뭐냐고 날 사랑하지 않냐고, 왜? 하지만 내 맘은 그게 아닌데 I'm just different 네가 원하는 그 남자와 달라 I'm just different 착한 난 전 되지 못해, 난 이런 나 때문에 상처받을지 못해 I'm just different 네가 바라는 그 남자와 달라 I'm just different 그래도 날 떠나지는 말 이렇게 나쁜 놈이지 마 시간이 흘러도 좁혀지지 않아 네가 아무리 날 이해할 수 있대도 말했어 눈물 숨기고 웃는 것도 I know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맘 알아 이게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하는 길 난 그저 지금처럼 옆에 있고 싶을 뿐 분위기적이지 마 그래 너 떠나지 마 난 네가 원하는 남자와 탈의 뿐이니까 네가 더는 착각하지 좀 마 우리가 참 만났던 날부터 널 보는 표정 그 위에 가면 썼으니까 텅 빈 강통처럼 찌그러진 감정 손대지 마 날이선 내 말투에 넌 다치기만 할 거야 내 밤 어디 있었냐고 밀면서 다 그쳐도 네 눈 똑바로 보며 거짓말해 아무렇지 않게 네가 넌 오기로 해도 난 더 차갑게 널 대하겠지 똑같은 실수로 네 맘 상처네 아무렇지 않게 I'm just different 네가 원하는 그 남자와 달라 I'm just different 착한 난 잔 되지 못해 나 이런 나 땜에 상처받을지 몰라 I'm just different 네가 바라는 그 남자와 달라 I'm just different 그래도 날 떠나지는 마 이렇게 나쁜 놈이지 마 차가워져도 그대까지도 따뜻함을 잃지 말아줘 I'll never let you go 난 그대에게 그대로 설레어도 표현할 수 없어 이해해줘도 미안해요 I'll never let you go 난 그대에게 그대로 I'm just different 네가 원하는 그 남자와 달라 I'm just different 착한 남잔 되지 못해 난 I'm just different 네가 바라는 그 남자와 달라 I'm just different 그래 더 날 떠나지는 마 이렇게 나쁜 놈이지 마 I'm just different I'm different Oh, I'm different I'm just different Oh, I'm just different I'm just different 지금 하늘 흐름색은 조피카엘 지금 하늘 흐름색은 조피카엘 물 같아 Oh, tell me I'm the only one I fancy you I fancy you I fancy you I fancy you 지금의 난 장미가 커 괜찮아 주로 난 겁나지 않아 더 세게 꼭 잡아 탱바 좀 위험할 거야 또 위험할 거야 또 위험할 거야 거기 너로 I fancy you 아무나 원하지 않아 Hey, I love you 너가 그래 너와 I fancy you 꿈처럼 행복해도 돼 Cause I need you I'm just different Fancy you Fancy you 너가 먼저 좋아하면 어때 Fancy you 지금 너에게를 볼래 Fancy Fancy Baby 난 정말 아무것도 못하네 Oh, my mayday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은데 Bang bang 머리가 홀리들릿한 시대 어쩌면 좋아 이게 맞는 건지 몰라 S O M DREAM 너란 바다의 잠수함이 돼 내일의 birthday 달콤해 너와 나의 fantasy True, true 마치 꿈 가자고 거짓어봐 요즘 나의 상탄메사지 랄랄라 Baby 달콤아 초콜릿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리는 지금 내 기분 so lovely 깜깜아 우주 속 가장 반짝이는 저렴 저렴 그 옆에 큰 이별 거긴 너와 fancy you 아무나 원하지 않아 Hey, I love you 그래 너와 fancy you 꿈처럼 행복해도 돼 Cause, oh, I need you Fancy You 너가 먼저 좋아하면 어때 Fancy You 지금 너에게를 볼래 Fancy 연기처럼 꼭 사라질까 늘 가득히 담아 두 눈에 담아 생각만으로 우빈 내자 몰래 뒤엎어 난 너말로 치워줄래 거기 너와 fancy you 하나도 날 원하지 않아 Hey, I love you 그래 너와 fancy you 꿈처럼 행복해도 돼 Cause, oh, I need you Fancy you Fancy you 너가 먼저 좋아하면 어때 Fancy you 지금 너에게를 볼래 Fancy 생강만두 양파 2분의 1개 청홍고추 2개씩 말린고추 2개 없으면 페퍼런치노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진마늘 1T 생강 또는 생강가루 고추기름 2T 취향껏 파프리카나 편마늘이 필요하고 양념 재료는 강장 1T 굴소스 1T 시초 3T 설탕 2T 물엿 1T 맛술 2T 물 5T 녹말물 물 2분의 1T 녹말가루 2분의 1T가 필요합니다 양파와 마늘은 작게 잘라 준비해줍니다 생강도 편으로 썰어줍니다 팬에 오일을 두르고 마늘, 생강, 양파를 먼저 넣어볶아 홍고추를 넣어서 매콤한 맛을 살려줍니다 농말물을 제외한 소스 재료를 전부 넣고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혹시 생강을 싫어하시는 분은 여기서 생강을 빼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에 농말물을 넣어 농도를 맞춰줍니다 하지만 농말물을 너무 많이 넣을 시 만두가 잘 안 버무려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스를 완성할 때쯤 만두를 노릇하게 튀겨줍니다 그 다음에 만두를 접시에 담고 그 위에 소스를 뿌려줘도 되지만 팬에서 같이 버무려 접시에 플레이팅해도 됩니다 오늘은 뭐 먹을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깐풍만드는 어떠신가요? 그럼 여기서 소녀시대의 힘내 세븐틴의 나인틴 들으시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더 빨리 더 많이 오 난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린 만큼 왔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하도 무지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사랑한다고 말해줄래 짙은 날 감싸고 함께 웃어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오 난 평범한 소년도 하늘은 저리도 파란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로 가 하지만 힘을 내린 만큼 왔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하도 무지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I like just the way you are You set me free Set me free my boy 니가 나타난 뒤 좆등에 달라졌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좋아서 힘을 내린 만큼 왔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은 뒤집혔어 도무지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I like just the way you are Ready for your love I like just the way you are 도무지할 수 없는 것뿐이 도무지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해보는 것뿐이 또 우리 함께 걷는 우리의 발걸음 소중한 시간 너와 함께라 용기를 쓸 수 있어 알람이 울리네 띵띠를 밀어 하루 시작하라 떠미네 눈 비비고 첫 느낌은 아직도 꿈인데 이 꼬리 실룩거려 월러코스 타는데 올라가는데 어리고 어려도 내 꿈은 변하지 않아 우리 둘이 나면 어디든지 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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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선택 후회 없게 이 순간을 믿어봐 내가 네 여행 있을게 한 번뿐을 따라오게 한 대선 My night night day My night night day 왜요? 그 어디에 나저라도 질린 것은 없어 My night day 너와 함께 있어 지금 너의 맘을 알 수 있어 손을 내밀어 내가 너의 손잡을게 종이 울리네 눈 깜빡하면 집에 갈 시간인데 남은 오늘 하루 너와 있고 싶은데 무슨 좋은 핑계 있나 없나 고민해 고민 고민해 어리고 어려도 내 꿈은 변하지 않아 우리 둘이 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있어 오늘의 선택 후회 없게 이 순간에 널 믿어봐 내가 네 옆에 있을게 한 번뿐을 열어 온 끝에서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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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ing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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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ar 겁이 나더라도 질린 것은 없어 My 19 My 19 My 19 널 위해 노래 불러줄게 이 순간이 지나가도 내가 네 옆에 있을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My night night day My night night day 겁이 나더라도 틀린 곳은 없어 My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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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너를 위해 이거 알죠 My night night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너를 위해 My night night 이상으로 6월 4일 정규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배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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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